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내가 오늘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아니 근데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술을 못했어 죽을 것 같아 진짜 아침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슬람적이야 아침에 물을 아예 안 떠나고 처음 봤어 그러니까 여기 쇼핑몰인데 다 닫았어 지금 근데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피타르를 완전히 부셔버릴 예정이야 근데 우리 밤에 버스 타지 않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버스에서 부셔야지 바로 뭐 좀 사러 가자 가자 따단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트킹입니다 오늘 저는 매단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커뮤니언스토리에 왔어요 인도마르트 인도마르트? 인도마르트 인도마르트? 인도마르트 인도마르트 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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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마네요 제 공기장에 많은 음식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비트와 잎에 찍어서 그냥 나는 오게 되면 이로 refr Kes고 이게 técnica 너무 besar 양파 대체 여기 그리고 커피도 있고 커피가 있고 되게 궁금해요 커피와 마늘 설탕 블랙 다 모든 것 같아요 한국의 컨벤니언스토리에 어울데요 진짜 fresh 어우 이거 보여요 이거 봐야? 너무 귀여워 근데 여기 컨벤션에서 팥을 구매할거에요 그리고 프라이팬 오 마이갓 초콜릿, 초콜릿 오케이, 그럼 초콜릿을 구매할거에요 이거? 오! 나 진짜 라면 먹고 싶었어 라면을 부수할거에요 아 너무 좋아 팝미 그러면 종류별로 다 먹을까? 어, 색깔별로 하나씩 아, 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린, 옐로우, 스파이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난해? 다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네 지금 더 살거야! 그냥 시작이야 야 과잎하는거 진짜 애플 5유강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마트를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마트가 필요 없네 진짜 대박이야 이거 요리해도 되겠다 이걸로 진짜로 진짜 소매닝 여기 있는 도일러가 있어요 도일러가 있어요 도일러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인도네시아 스넥 스넥 오 그래도 많이 통하네 오 진짜? 치킨도 팔아 라마단이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버스에서 다 먹을 겁니다 오 그러면 제가 다 먹었어 요거는 다 먹었을땐? 넌 뭐 좀 착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할게 더 구매할게 엉망이 어 kerr 와롱 취향하는 중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음식 그럼 하나 해볼게 아까도 엄청 많이 샀는데 다 먹을 수 있어? 장난 아? 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Let's go 아 형 진짜 매운 거 엄청 좋아하나 보다 Yes I am I am 완전 뷔페네 완전히 저 얼마일까? 아 about five dollars 이야 대박이다 냄새 맡으니까 죽을 거 같아 아 진짜로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 나 지금 술을 다 안 먹었잖아 아 진짜로? 안 먹었어 드리마카시 야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 삼팔준빨라기 드리마카시 Let's go to take a bus Let's go So I am live to the sleeping bus So I can go inside? Yes, yes, yes 드리마카시 드리마카시 Okay, come on I am freaky I am freaky I am freaky 엄청 좋아 맛있어 완전 호텔인데? 캡슐 호텔 그런 느낌? It's like a bedroom It's better than my house in Korea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여기가 베드가 다 완전 있네 It's really, it looks so cozy And they have the pillows here Wow So cute pillows 상무종국에 호텔 같아 호텔 진짜로? 호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부딪히네 부딪히네 13시간 타는데 똥 마려면 어떡하지? 똥? 그런 소리 하지마 진짜 똥 마를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진짜 치마려면 어떡하지? 화장실 있다 화장실 있다 화장실 있다 대박 이거 무슨 비밀창고 같아 그러니까 해리포터 그거 같아 오 오 괜찮은데? 충분히 어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플레이 볼 수 있겠다 이거 좀 더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 help me help me 나 이거 살래 그냥 진짜로 냄새도 좋아 심지어 냄새도 좋아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고 So clean, so cozy 오 너무 좋아 아 진짜 돈 쓴 보람이 있다 오 TV도 볼 수 있어 네, so there's a hoods and there's an air conditioner there's a toilet there's a toilet there's a water and there's a cozy bed and there's a pillow so what do you need more? 퍼펙트 만탑 만탑 버그스버그스 알함드릴라 마샤알라 오 오 오 오 대박 이러니까 완전 그냥 누워서 가는 건데? 와 비치는데?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와 예스 알함드릴라 아 이제 어떻게 다 먹겠다는 거야 저세 다 먹을 거야 걱정하지마 예스! 완벽해! 음식, 베드, 앨범, 이것이 짠나버스 저는 짠나버스 이름으로 이름을 아... 괜찮아? 라면이 있고요 라면, 라면, 요구르트, 이것이 정말 완벽해 개지려 하이 히힛 예스, 컴온 렛츠고, 나이트 버스, 슬리핑 버스 컴온, 렛츠고, 컴온 렛츠고, 컴온 섹사? 아주 좋아 와 대박이다 오늘의 이프탈은 진수성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광고, 광고 들어올 수 있어 빨리 야 진짜 형은 가면서 배고플 일 하나도 없겠다 이 모든 것을 먹겠습니다 이것은 왜 나이트 버스에서 이기고 이것은 이유가 이것은 이유가 나이트 버스와 라마디나 이브탈이 왜 이브탈이 너무 많이 구매하셨는지 이것은 이유가 이것은 이유가 아 수고루가 너무 많아 제가 이기고 10,000 칼로리 챌린지 예스 와 진짜 맛있겠다 일단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비스밀라 음 음 너무 맛있어 와 이것은 KFC가 더 좋은데 와우 이것은 아무것도 없지 어제 이것은 오늘의 첫번째 아 비스밀라 음 담둘라 이케 아 수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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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뭐에요? 이게 토후 토후? 고기 아니야? 야, it tastes like meat. I thought it's meat. Yeah. 진짜 맛있는데? 오. 템페 템페. 에낙스 갈리 템페. 와. 오마이갓. 계란도.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배고팠나 보다. 베리 주시. 너무 배고팠나 보다. 너무 맛있어. 인도네시아 뷔페 스타일. 와. 오마이갓. 음. 너무 맛있어. Iftar make foods more delicious. Please buy. We best to be thankful to the foods, water, everything. It's not only food. Ramadan is not only food. It's detoxable your soul, too. No bad words. No backbiting. No bad thinking. Do you have bad thinking today? Many times. That's bad. That's why we have Ramadan detox your soul, too. No bad thinking. No bad thinking. Go out. Go out. Then your soul refresh. Very clean. Sambal 한번 드시고. Okay, I can do it. I can do it. Sambal, Sambal, Sam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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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great. Dan Sambal. Thanks. 이거 한국인 입맛이야 그치? 진짜 맛있어 한국 스타일이야 완전히 응 이거 뭐지? 구글맵이 보이네 와 I can't see 구글맵 유튜브 없나? 유튜브도 되네 내가 요즘에 진짜 이 채널 너무 좋아하거든 너무 재밌는 채널이 있어 어 아 이 채널 최고지 요즘에 아 요거 요거 요 채널 요즘 재밌다고 소문이 많더라고 쓰읍 에휴 아 예 오셨어요 아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두추한데 아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아유 전망도 좋고 아유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우 방이 좀 누추하네요 에이 이정도면 뭐 좋죠 그래도 두 명이 들어갈 수도 있네 그럼요 그럼요 아유 사랑해요 저는 이웃집에 살거든요 바로 옆집입니다 아 저기 사시는구나 나중에 제가 떡돌리를 한번 갈게요 아 좋습니다 아유 저기 살만해요 여기 저는 여기 한 1년 됐어요 여기 아 그렇구나 정말 여기 뭐 제가 뭐 다 여기 제가 여기 딱 잡고 있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요 정말요 편하게 쓰세요 네 편히 쉬세요 넘더라구요 자전거 갑자기 마법 luninda 바돌 Citizen lots 그건 사라진 네 잠시만요 롱 현장 cop 그 완전 완벽해 영화, 아이패드 이건 제가 요즘 공부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책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편안해 그래도 아직 배고파요 그래서 먹으러 갑시다 오, 이게 유명하다는 거 페이머스 사내인데요? 맛있냐? 유현, 유현! 어? 이거 먹어봐 음! 맛있지? 음! 맛있나요? 어? 그러면 대박이라고 써있네요 대박이에요 대박 means amazing 오, It's moving, It's moving, It's moving, It's moving It's moving, It's moving 가고 있습니다, Let's go Let's go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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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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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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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흘 사흘 가자 빨리 I'm okay but for you I'm okay too 왜? 난 안 한다니까 이제 더이상 제발 나 진짜 끔찍한 기억이야 와 진짜 So now it's almost 4am maybe So we came here for 사흘 Before fasting Look at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are doing their last meal Before fasting 언제 봐도 정말 신기한 풍경이야 So this is a local restaurant So what are you going to eat? Do you like this? We have a ramen and that one Then we can eat it So what should I eat? What is the hot sauce in English or Indonesian? Arrpanas Arr? Arrp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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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use the Indonesian word Rrrr He has to use the Indonesian word Rrr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that's kind of a buffet I think So there's a local food for sahur So let's try it Okay Oh wow Yeah Okay Okay I'll put it he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m not sure I'm going to try this one I'm going to try this one He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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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understand anything I'm sorry What? I'm gonna try it I'm gonna try it I'm gonna try it Okay And then we go to eat it It's a big difference And there's a big difference It's a big difference It's a big difference Look at all the food Because it's food It's because I usually eat a lot But I'm also going to eat it Oh 아아 드리마카시 아 그리고 아까 내가 그 버스에서 물이 없었가지고 이걸 생으로 그냥 구셔먹었는데 무슨.. 내가 뭐지? 크런치 해야 돼 네 크런치 그냥 구셔먹었는데 내가 아까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정말 맛있었었는데 그냥 하지 마 지금 내 목이 심해졌어 맛있습니다 이거지 아이 그게 맛있는 게 아니었네 오늘 너무 맛있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 팝 이거지 이거지 나도 먹어볼래 너무 맛있어 먹어 봐 빨리 봐 진짜 맛있지? 와 미쳤다 음식도 준비됐고 손실도 물도 준비됐고 배고픈 다우드 킴도 준비됐고 완벽합니다 이제 먹으면 되겠습니다 맛있다 나도 버릇이 됐어 형 때문에 나보다 더 무슬림 같은데 나도 버릇이 됐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여기 분들은 진짜 눈만 많으시면 너는 너무 예쁘게 웃어 진짜 내가 행복해져 진짜로 간식적인 모습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찐태의 모습이야 응 보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져 진짜로 보니까 내가 여기서 댓글에 너가 인도네시아 가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진짜 진짜 행복해 너무 웃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 너 손으로 잘먹는다 아니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숟가락이 없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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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했다? 신나 신나 우리의 무한맛 살렐라후 알레마살라후 무한맛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거야 엄지를 이렇게 그래프해서 손을 이렇게 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나 근데 사실 라면이 몸에 안좋다고 막 먹지 말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어떡해 너무 맛있는데 응 we have the soup culture so 한국에는 수프가 무조건 있어야 돼 라면 국물 최고지 그래도 다행인건 인도네시아에도 밥이 꼭 필요하니까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좋아 한국이랑 인도네시아랑 그거 진짜 비슷해 rice culture 맞아 비행기 얼마지? 비행기 비슷해 비슷해? 그럼 비행기가 나왔지 근데 이건 재밌잖아 비행기가 비행기가 가격이 똑같으면 비행기가 난 거 아니야? 비행기가 한 시간이면 나는데 에이 재밌잖아 난 재밌는데 아 그래 아 근데 아까 진짜 라면 진짜 맛있더라 아 그러니까 라면 진짜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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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이야 아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더 와야 되지? 지금 우리가 반다아치에서 출발했지? 쭉쭉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매단까지 한 한 4분의 3 정도 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한 4분의 1은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 네 아침되면 이제 도착하겠다 다행이네 내가 인터넷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을 진짜 사람들을 일하나 말고 다 가 정말 봤지? 이 사람들은 종교가 삶이고 삶이 종교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통 이슬람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테러리스트다 근데 사실은 나는 알거든 이슬람 분들이 오히려 평화롭고 오히려 그분들이 시키고자 하는 게 세상에 더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 맞아 평화로운 정도는 그렇지 내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을 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생각보다 그 정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친절함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어떤 다화보다도 정말 그 친절함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고 맞아 강력하지 친절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내가 볼 때는 그치 맞아 맞아 진짜 이제 좀 자야겠다 제가 불러가지고 자자 잘 먹었으니까 이제 매단에서 봅시다잉 오케이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진짜 좋고 저의 목적은 정말 좋고 저의 목적이에요 제가 추천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버스가 아니라 또 와서 기독하는 것거나 가서 가서 가가지고 갔다 와 난 여기 있을게 같이 갈래? 갔다 와 형은 와, 되게 예쁘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정말 멋진 영상이에요. 멀미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2층이라 그런지 조금 더 흔들려가지고. 도착! 아, 도착했습니다. 알함들, 알 라이브 매단! 제가 13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처음으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이곳은 아주 편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아직은 라마디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기회를 가고, 그럼, 아마, 제가 택배에 가고 싶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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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정말 멋있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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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